세계인의 문화축제로 거듭난 불교 전통문화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최종회의에서 등재가 확정될 예정인데요.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1번째 무용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국가무용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세계인의 문화축제 연등회가 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16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 심사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 간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특별한 변수 없이 통과된 전례로 볼 때 연등회의 등재는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연등회가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씨름에 이어 21번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멈춘 세계 2위 일본과도 단 한계 차이로 좁혀집니다. 연등회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결정은 코로나19 위기 속 희망의 등불을 밝힌 조계종과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린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올해 연등회를 취소한 불교계에 감사를 전하면서 등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려움을 나누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불교 정신과 문화의 참된 가치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유네스코 등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연등회는 9세기 통일신라 때 왕이 황룡사로 행차해 연등을 봤다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 고려시대 국가적인 행사로 발전했으며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시대에도 민간 행사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1955년 조계사 부근에서 재등행렬을 시작해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btn불교tv는 1995년 개국 이래 매년 연등회를 생방송으로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소식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연등회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는 대한민국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 유구한 시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등회는 유네스코 회의에서 인류의 공동체적 가치인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무명을 밝히고 가족과 이웃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등 평화와 지속가능성이 만나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등회 등재를 추진해온 조계종은 다음 달 열리는 유네스코 정부 간 위원회 최종 결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세계 무형문화 유산 등재 권고 결과는 연등회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 간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서 민족과 함께 숨 쉬며 고유의 정신문화를 이어온 연등회.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 권고는 올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연등회 취소라는 용단을 내린 불교계에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